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막 사용되는abel quiero 게임aries 교ft육이 지민입니다 western 점심로 cię 밥 셈 후 от obviously hlc 아 너무 내가 뭘 egt 난 whats 내가 말했지. 어쨌든 사야지 말이야. 나는 피디. 피리. 몰라. 몰라. 오케이.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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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빈이 형이 왜 여기서 나와? 또 운동을 잘하죠 어디 있을까? 형 형 형 형 나 태우고 왔지 나 태우고 왔지 나 태우고 왔지 나 태우고 왔지 1, 2, 3, 4, 5, 6, 7, 8, 9, 8 10, 5, 6, 7, 9, 9, 9, 10 저는 스테리 있어서 저희가 가봐야 될 것 같애 저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애 여보세요? 네! 아 대단하다고요! 열러 시작합니다 이제! 더 있어요? 네! 더 있다 일단! 여보세요! 일단 열려! 응! 수업! 수업! 지금 아직까지 여기 있는 거고 근데 저희가 당시를 뭘 믿고 형사를 믿죠? 잠깐 잠깐! 그럼 내가 조사장하고 연락을 해보지 아 저거 다메! 자! 시작해! 자 여기서! 하나 둘 파이팅 조용히 하나 둘 하나 둘 저리 가! 하나 둘 셋 야! 나!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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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꼼짝마! 밑줄 빼기야?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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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 오! 왠 силь에 mu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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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힣! 뭔가 hadn't 너무 맛있어 리플레프 대화 리플레프 대화 1시간 이상 빠지게 오오오오오 게에에에에에에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다른 데도 먹었어 다시 새로 한거죠 아니 무슨 날이죠 한씨? ㅎㅎㅎㅎㅎㅎ 무슨 날이죠? 용복씨 어? 무슨 날이죠? 아인씨 뭐? 장빈씨, 무슨 날이죠 혁진씨? I'm 5 왜? I'm 5 5 바다士기 바다 아 스 스 기 바다 Stew I'm 5 안녕하세요, 저는 찬이고요 지금 3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럼 이제 Stay의 나인거죠 세사라고 해주네요 Stay, You are three years old 근데 Baby But 5 I'm jung 오빠, ok?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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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요, Yo, Yo, Yo Oh, Oh,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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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name is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Dino 그게 누구는지 알고 가나? 안녕하세요един신님! 네요 sillyt 너희가 예쁜 왜이렇게 매우다 왜이렇게 요즘이냐? 왜이렇게 요즘이요? 왜이렇게 요즘이냐? 왜이렇게 아픔해냈니? 왜이렇게emor지? 왜이렇게 너무 나아야돼 오 rotated 한마리! 이리 왔따! 그냥 왔디! 왜이렇게 많이 시갔더라고요? 너무 아깝다 나는 왈다! Stop procrastinating Like my stop procrastinating Like my stop procrastinating Why are you speaking Korean? What are you doing? Oh my god I can't speak Korean 한국어로 해줘 Be quiet Your behavior It's so rude So rude Hey We have 19 Michelin stars Nineteen Why not twenty? Nineteen because that's how old I am I thought five was the max You thought it was five? Like five like Three is the max Oh it was three Bro you're the one who is saying Cooking like a chef I'm a five star Michelin Cooking like a chef I'm a five star Michelin Wait that's why you did it That's why I thought it was five Wait who wrote that lyric? That was Han wrote it Han wrote it and let's say it was deliberate Yes it was intentional because it's More than the maximum It's not like we didn't know Yeah your eyes are going that way Right now I can't go an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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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yes welcome to Chinese Room It is episode 182 Which is exactly my height 음마 나 밥 먹었어 뭐 뭐냐? 나 서브웨어여 손에 묻어가지고 계속 그 약간 입 작은 사람들한테 아니요 편해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서브웨어 광고를 줍시다 아 아 우리 준호 형님 하시지 않냐 서브웨어 진짜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침 0시 저녁 서브웨이 드십시오. 서브웨이 약간 간편하고 편하게 모든 여러분들 챙길 수 있는 서브웨이. 서브웨이.. 아니 대단한 센두이 지지. 서브웨이도 뭐야? 대단한 센두이 지지. 서브웨이는 진짜 차갑잖아요 살짝. 그래가지고 이게 묻으면 차가워가지고 계속 거슬리지만 맛있어. 거슬리지만 맛있어.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맘에 딸지지는 서브웨이.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서브웨이는 난 너무 좋아한다. 맞아 맞아 맞아. 아 여기 그 서브웨이 진짜 맛있다. 아 맞아. 서브웨이 진짜 맛있어. 되게 재료가. 아니 그 그 그 메뉴가 엄청 다양해. 서브웨이가 뭐야? 대단한 센두이 지지. 저 같은 면사도 한 말도 안 돼. 형이 갑자기 생각났어. 내가 생각났어. 그래서 내가 생각났어. 아 뭐야? 뭐해? 나.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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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에 Too Much Butter Too Much Too Much Too Much Butter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그게 나오던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넣은거 같은데 응 냄새나 꺼면 안 돼 너무 닿은데? 아아 맛있는데 아 맛있어 근데 우유가 좀 더 부족해요 근데 밑에가 탔는데? 뭐야? 왜 탄거야? 왜 탄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탔지? 이렇게 좋은 날에 야 왜 탄거야? 왜 탔지? 잠깐만 저거를 탱크가 있었는데요? 없었어 야 탔어 이것도 어떻게 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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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across 좋아 가지고 이거 진짜 민감 아아악 Sorry, I'm dead Keep on talking, we don't play by the rules I'm sorry, I'm dead We don't play by the rules We'll be right back We need the rules 먹방 랜는 마이머도 먹방 와, 랜는 마이머도 나 떡볶이 먹을래? 나랑 같이 먹을래? 튀김이랑? 아니, 난 떡볶이 먹을래 튀김도 같이 먹을래? 아니 난 떡볶이 먹을래 그것만 먹을거야? 아니, 그럼 그것만 먹어 뭐야? 떡볶이 먹을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골드나워 가 죄송합니다 가오 너머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라이크 소리도 못하네 진짜 얘기하고 재밌어 아 아 아 아 아 여기까지 다 져 다 져 황현진 진화의 시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